지난 겨울엔 유난히 눈이 많이 내렸습니다. 천연기념물이자 1급 멸종위기 야생생물인 사냥도 덩달아 큰 어려움을 겪었는데요. 주 서식지인 영동지역에 눈이 집중되면서 떼죽음을 당했습니다. 수년간의 복원사업도 물거품이 되어버렸습니다. 오늘부터 사냥 집단 폐사 사태를 연속으로 보도합니다. 보도에 전소연 기자입니다. 지난 2월 성인 남성 허리까지 눈이 쌓인 진부령 일대입니다. 눈속에 사냥 한 마리가 파묻혀 있습니다. 구조를 위해 힘겹게 사냥을 끌어당기자 미동이 없던 사냥이 몸을 간신히 움직입니다. 물에 빠진 사냥도 있습니다. 먹이를 찾아 댐 안으로 들어왔다가 힘이 없어 나가지 못한 채 갇힌 겁니다. 산속이나 물속을 가리지 않고 사냥 구조에 나섰지만 지난 겨울 목숨을 잃은 사냥은 약 750마리에 달합니다. 국내 서식 중인 사냥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집단 폐사 원인으로는 예측할 수 없는 날씨가 꼽힙니다. 12월부터 비가 오고 눈이 온 후에 1월 달부터 집단 폐사가 시작됐거든요. 그게 또 먹이 경쟁이나 서식지의 질 저하를 이뤄서 이렇게 집단 폐사가 된 원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실제로 지난해 12월 강원도의 강수량은 123.4mm로 역대 12월 가운데 가장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평년보다 4배 이상 높은 수치입니다. 비가 내린 이후엔 다시 영하권의 강추위와 폭설이 계속됐습니다. 지난 2월 중 눈이 내린 날은 13.5일로 관측 이래 가장 많았습니다. 많은 양의 비와 눈이 내린 데다 아프리카 돼지 열병 차단을 위해 곳곳에 울타리가 설치되면서 사냥은 제대로 된 먹이 활동을 할 수 없었습니다. 이곳은 국내 최대 사냥 서식지로 꼽히는 양구군입니다. 보시다시피 산과 도로가 이어진 부분은 모두 멧돼지가 내려오지 못하도록 울타리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돼지열병 차단 울타리가 사냥 폐사의 원인이라는 지적이 나오자 환경부도 대응에 나섰습니다. 울타리 설치 지점 중 20곳을 지정해 2미터에서 4미터 구간을 부분 개방할 계획입니다. 천연기념물이자 1급 멸종위기 야생생물인 사냥. 전체 개체 수의 3분의 1가량이 사라진 가운데 향후 대책 마련에 관심이 쏠립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소연입니다. 헬로티비